상인.. 재밌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엄튀 어떻게 보십니까. 서로 미드 정글의 힘에서 투니 넘어가서 어딘가 오죠. 가드가 없고 플래시도 없고 땡겼고 누구 타겟 잘하면 더블 킥 그 딸 수 있어요 이거 두 스캐라 저 커플을 떼 놓고 싶었던 의지처럼 마치 그 사이로가 안되네 여기도 부각스 여기도 한 대 남았어요 접협살! 부각스 사다만 가면 전남팔으로 돌아왔거든요 이거 1회비라서 데미지 안 나올 것 같아요 심지어 거리도 좀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드도 끝났어요 네드도 끝났어요 전남팔에 끝났는데 장희 찬양 메이크였다 깃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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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배려 찍기 진짜 꼬냐 죽였어요 여기서 나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는 공 조환하는 거죠 이 레드 좀 중요하거든요 엘르블랑 먼저 옵니다 네 슬로우 저 레드를 미신이 먹으면 6렙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갔어요 먹지 못했고 이거 위험할 것 같은데요 이거 바다용이라서 슬로우예요 아 이거 죽었습니다 이거 다 쓰고 버텨도 바다용 가면 자연스럽게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들어가면 안 됐어요 미드 구도가 좀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흔물간 진짜 오빠도 안 맞으면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바로 풀고 바탕으로 터너버가요 백불코어 그리고 와란제루스 와란제루스 자 절지 절지 쫓아가서 쫓아가서 음 그냥 발로 차고 그냥 발로 차고 그냥 발로 차고 지금 옷을 써 아 아 음파를 믿을 수 있었어요 네 자신의 실력을 믿은 거예요 근데 클리드는 저한테 그냥 저면로 바로 차고 쏘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아모노이드 너무 깔끔했어요 바텀에서 이득을 먹었어야 되는 건데 안 드리고 아직 안 끝났나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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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결 반도 hal 오 오 Betsy 앤리 오 와란젤루스 입장에서도 괜히 리신이 박았다고 옆에 있으니까 오히려 앞으로 나갔다가 또 빠진 느낌 그런 건 안 돼서 서로가 서로 미워하고 이게 리신이 없었으면 저렇게 앞으로 안 나가면 안정적으로 갔죠 리신도 보관치고 던지고 하니까 이게 진짜 서로 꼬이는 건데 편안할 줄 알았어요 뭐 던지는데 맞고 안 맞고 이런 거 말고 직접 직접 와 휴보노이드 진짜 드립을 잘하네요 그래서 괴롭히 있었어요 근데 저지라도 와요 로스캐논드 씨랑 근데 이번 게임은 정글 차이 많죠 이렇게 깊숙한데요 클래쉬 없어요 아 잘 벗겨 반대편으로 잘 도망갔거든요 하지만 너무 깊숙했어요 할 사람은 살아야죠 그러니까 자꾸 한 박자 빨리 타니까 어? 안녕? 어 근데 또 와 너무 약한데요 뭔가 화려해요 뭔가 엄청 화려해요 화려한데 스프라이스가 세게 때리다가 한 번 미끄어주면 또 그 앞에 될 거고 어! 여기가 결국은 아까 말했던 벽둥 박혀서 죽는가 그래서 승부수를 자 어디에 붙어? 어디? 어? 어? 락판이라서 자 절지! 절지 잡고 절지를 잡았어요 그래도 아직 그 일이에요 나르가 움직이잖아요 나르가 진짜 너무 높네요 나르가 그냥 뚜벅뚜벅 왔어요 그래서 와서 발도 넘치고 절지 잡고 절지는게 없어서요 절지 찾는가 없는데 좌석이 넘치고 최대한 뭉쳐 다니고 어? 그런가? 코비 어? 근데 코비 다른 쪽에서 뭐 없냐? 다른 쪽에서 뭐 없냐? 다른 쪽에서 뭐 없냐? 다른 쪽에서 뭐 없냐? 르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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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가 콤보까지? 인슈어만 오히려 코비 변실하면서 변수 한번 맞으러 가야겠죠 락칸 락칸은 믿어보겠습니다 지금 메가나르 변수가 있긴 하거든요 메가나르 락칸 전남 났는데 기체는 없지? 만들었어요 조명도 만들었어요 바로 치면 안돼요 아니 사명대가 ISG 지금 바로 치면 안돼요 아니 빵대의 사명대가 만들었죠 리산드랑 어떻게 진입을 할 수가 없네요 네 내에서 포킹을 받다보니까 어 이거 강하게 들어가 봤는데 나르 이거 너무 좋은데요 땡플랭크 궁 뺐죠 리산드랑 들어왔는데 그리고 3명 4명 이미 죽은 녹슴이죠 4명 오디 네 오디던 거기 있어 그리고 쌍둥이 타월을 깨고 아 결국 뭐 빼자고 끝내네요 네 서플라이스 결국 여기서 전기를 마무리하셨습니다 GG 예 아 5명 그